국민의힘 내리는 순간 국민의힘도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씨앗이라도 보존할 것인가 말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필리버스터마저 포기한 국민의힘 이해는 간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는 여당을 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으로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체력도 없으니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왜 돌연 필리버스터마저 포기했을까요? 그동안 야당들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하나하나 반대토론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번에는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 김건희 씨 특검, 순직해병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귀찮고 힘든 건 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 새로운 당론이라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괜히 무제한 토론장을 열어놨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마구 쏟아질까 봐 겁이 난 겁니까? 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쪽 주요 인사들과 가까운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가 대통령, 사모 이렇게 둘과 직접 통화해서 김영선 씨 공천을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음성파일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갈수록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비현실적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김건희 부부가 지나간 곳은 온통 불법과 국정농단의 흔적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벌여도 우리 편인 검찰은 우리를 건들지 못해라는 자신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의 회방을 놓는다면 노골적으로 김건희 부부의 범죄를 은닉하려는 공범입니다. 윤석열 체제가 막을 내리는 순간 국민의힘도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회결 투표를 하게 될 경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의 씨앗이라도 보존할 것인가 말입니다. 브리핑 이어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논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한다. 조국혁신당의 우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최근 호남목 최고위원이 된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민석 의원까지 혁신당에 대한 비난의 위험 수위를 넘나듭니다. 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람인처럼 서로 기대고 힘이 되는 관계라고 말씀하신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 함께 싸우는 정당입니다. 혁신당이 지난 4.10 총선은 물론 이번 11.6 지방다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윤석열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남 영광과 곡선 군수선거는 민주당과 경쟁을 하되 부산금정구청장 선거에선 단일화를 제안한 겁니다. 인천 강화군수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에 당연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겁니다. 그런데 주철현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조국대표가 험지인 부산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 마치 두 번 낙선한 듯한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더니 원내대표마저 선을 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두 번 낙선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 출마하려 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했을 뿐입니다. 주 최고위원은 조 대표에 대해서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민주당의 본산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집이라 칭했던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조 대표의 추석 연휴 일정을 보더라도 부산 내팽개친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아무런 답이 없는 쪽은 민주당 아닌가요? 황운하 원내대표는 호남에선 민주당이 기득권이자 1당 독점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사실과 다른 겁니까? 혹시 1당 독점을 1당 독재로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은 어제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광주에서 개최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과 지방선거 지원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자 쇠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하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의도적인 잔기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명의 군수를 뽑는 선거를 동네 선거라고 폄하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혁신당 의원들에 대해 지방의원이냐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지방의원이라는 표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목숨건 단식투쟁 끝에 쟁취해낸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호남선거 현장으로 최고위원회를 하러 가는데 그분들이 모두 지방의원하려고 국회의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이당 저당 왔다갔다 한 어느 최고위원의 발언은 굳이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동네 선거에 국회의원 광역의원 57명 기초의원 210명 등 이렇게 망라된 300명이 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린 겁니까? 민주당은 혁신당 후보의 출마가 맞득지 않은지 몰라도 민주당이 좋은 후보, 좋은 정책을 내고 바짝 긴장해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아마 좋은 경쟁으로 여길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비난을 혁신당이 11.6 재보궐선거에 임해 잘하고 있다는 좋은 뜻으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의 맞대결을 위한 부선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제안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